빡굽빡굽니 내 마음속에 빡굽빡굽니 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의 진호 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빡굽이라는 빠빠빡빡빡빡빡빡빡빡빡 파쿠라는 아닌데 네 여러분들 저희 빡굽랑 콜라보 몇번 많이 찍었는데 나루토 보시면은 빠꾸 아이디어라고 해서 제가 나루토 찍었잖아요 능력자 그 빠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괜찮나요? 저한테 말하는거에요?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 승찬이가 저랑 같이 찍는 친구 승찬이가 일을 다니기 때문에 오늘 야근했는데서 못찍는데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게이스 성룡이를 빠꾸를 데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아니에요 뭐 이거 영상 찍으셔서 올리셔도 되니까 찍으시고 어 일단은 보셨어요 제꺼 하는거?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한 번 봤어요? 배 아파서 못보겠어요 잘되는거는 아 잘되서 배 아파서 못보겠다 아이 개같은거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 럭키블럭 32개랑 철곡개는 스테이크가거든요 이걸 챙겨서 어떤건지 아시죠? 네네네 압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아 방송이 8시가 아니냐고 한 이유는 왜냐면은 제가 8시에는 요즘에 부모님이 오늘 일 안나가셔서 어쩔수 없이 일찍 방송을 켰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려면 아침에 돼서 자 일단 한 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거 먼저 깔까요? 한 번 까보실래요? 아 예 저기 핫 핫 핫 핫 아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죽여야돼요? 말아야돼요? 죽여야돼요 죽일수있으세요? 이거 공개기를 때리면 바이너러픽 아 왜지 어 저기요 컨트롤이 안되시네 이게 럭키매트라면 컨트롤이 늘어나요 아시죠? 아 알겠습니다 컨트롤 보시죠 컨트롤 예스 파워 갈게요 안되네요 어 죽었다 죽었다 제가 컨트롤입니다 이게 그리고 3개 다 캤어요? 네 3개 다 캤는데 금은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저 가져갈게요 아 예 제가 3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남자답게 천천히 좋구요 네 이거지이 에메랄드로 써먹을때가 있어요? 에메랄드가 이 게임에 좌우를 합니다 상대 한 번 봐보시면은 한 번 봐보세요 여기 보이세요? 템이 다 에메랄드로 바깥바깥 에메랄드로 이루어집니다 아 몰랐어요? 금은 금을 무시하시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성룡이랑 바꾸랑 저랑 한 번 캐오겠습니다 자 하나씩 캐 보세요 아 뭐야 이게 저희가 이럴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? 그런거다 이러면서 저희가 항상 그런거죠? 어이 너무했다 공급기고 으아악 은 너무했다 다 너무했네 아 이게 뭐예요 아 아 이거 트인티로 맵을 넓힌거에요 아 예 아시죠 어 저거 났지요 예 트인티로 자 같이 한번 깨보실래요? 자 여기서 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에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안녕히가세요 아 지금 부모님이 뭐라 하신거 같은데 네. 네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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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한 번 더 갈까요? 네. 까보세요. 갑니다. 하나 둘. 띡! 아! 아! 인지 테이블. 그거는 몬스터 잡고 이제 그.. 그걸로 아이템을 예. 업그시키면 되거든요. 저희가 원래 이거 할 때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고 하면서 하거든요. 예. 지금 시청자가 또 하시네요. 네. 네. 동아나의 연결고리라고 해서. 아. 부모님 목소리는 신경쓸 거 없어요. 어차피 제가 이겨서. 어? 아. 이겨요? 스폰. 스폰. 아. 뭐야. 블레이즈? 어. 죄송합니다. 아. 어. 이거 뭐야. 어. 아. 나쁘다. 가지실래요? 이거 교환할 수 있어요? 뭐야? 이거. 벨즈가? 봐보세요. 바일즈? 아. 이거는. 쓰레기에요. 아. 그래요? 네. 자. 스물여섯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. 석영. 저도 에메랄드 하나 남았다고. 상점. 뭐 나왔어요. 이런. 아. 안장 좋아요. 안장 좋아요? 안장으로 여기 보시면은. 다섯개로 바꾸셨습니다. 에메랄드? 네. 아. 좋아요. 좋아요. 나쁘지 않죠. 좋아요. 또 없나? 자. 스물다섯개. 아. 가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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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 세트 나왔네. 님 뭐 나왔어요. 저는. 좀비고기요. 아 좀비고기. 자. 그러면 이제. 신중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거 아까 제가 혼자 찍었을 때는요. 아. 날씨에서는. 쓰레기입니다. 자. 23개. 오. 오. 케이크다. 케이크다. 아싸. 난 케이크. 해야 되시작. 아. 케이크 한 개를 바꿀수있죠. 가짜오. 오. 봤어요. 그건 하겠습니다. 자. 이렇게. 탁. 탁. 어. 블록이네. 그러면 14개. 좋아요. 9개. 블록 하나에 9개니까. 첫 블록은 필요없죠. 예. 쓰레기입니다. ariosIP. WOO터. 오 스펀지. 오오오. 좋아야. 좋아야. 어. 상자. 아 이건. 오. 오. случай좋은데. 저 원래 우난한. 좋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오! 오오오. 네덜avian. 헉. 왜요? 모딸대. 레드대. 저도 네덜 constitu. 아와 좋아요. 크리in 웰덜 perceber. 여기도 하 잠시. 벽으며는. 이걸로 바꿀수있어요 와우 개돋네 그리고 아니면 늑대이로 늑대이로 바꿀수있습니다 아 님들 운은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운 한번 제가 이제 시청자 운은 제가 럭키블러 모드할때 봐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몇개 남았어요 와아 야 운 개좋다 난 진짜 어떻게하니 몇개 남았어요 저 이제 16개요 오케 아 허 포 어 왜요 뭐 터졌어요 횞 بعد 10개다 여홍 개 cocktails 에메란드 10개요 예 앉자 어 럭키 수워드 오 럭키 수워드 나쁘지않아요 0 아 이거 뭐야 이건 지푸라기는 쓸데없죠 아 지푸라기는 당신의 인생입니다 진푸라計같은 인생 감사합니다 히프레이어같은 인생 오 럭키소드 와 빠꼬님 이거 봐보세요 이게 클라스입니다 아셨죠 아니 한번 봐보세요 아 저기요 지금 뭐하세요 저도 모르게 본심이 나와가지고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습니까 자 이제 15개 아 쓰레기 MR큐인 한번 받을게요 아 안 좋네 우리 자 여기서 2개 경험치 나쁘지 않아요 저기 도와주시면 안돼요 도와줄 수 없어요 잘가요 럭키소드 설쳐드릴께요 이렇게 착하죠 뭐가 다른거에요 그러면 와 또 다이아다 고마워요 죽으시면 되요 됐다 살았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머리 좋죠 야 저거 할줄 아는분이래 elites hinge 어 좀할줄 아시네 자 하나 둑 tú 와 케이크 또 떴어요 좋아 자 10개 나면 꼴죠 몇개 남았어요 열 열 여덟 개 아 양동이 양동이 쓸데없죠 쓰레기예요 empres 빙박 빠르게 형님 줄 알아봐요. 저랑 합치합시다. 자 저는 저의 가운데처럼 크고 아름답게 저는 그러면은 더 크게 아 저보다 크세요? 네 어! 보자 보자 한 번 아이 목청하시네 자 갑니다. 하나씩 어! 개망 오 다행이다 이게 네 개가 나올 때가 있군요 오 이즈캡을 네 다 볼게요 이거 저기 이거 좀 잡아주세요 에베랄드 블럭인데 좀 잡아주시면 안돼 이거? 어! 야 나 아 야 야 죄송합니다 형 네 아 드래곤 한 두 개 개들 에베랄드 블럭 아 그거 내꺼에요 내꺼에요 무조건 내꺼에요 뭐가 네꺼에요? 에베랄드 블럭이요 에베랄드 블럭 어딨어? 아 형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였어 어디였어 내꺼 내꺼 아 망장이다 아 이거 이걸로 잡으면 되는구나 어 이거 왜 이렇게 약하지? 저 네 진짜 안먹었는데요 안먹었어요? 저거 먹었나요? 저도 안먹었는데 아 저 두 개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 드세요 아 이거는 못잡아요? 그거 원래 이 검 약해요? 네 약해요 아 그거? 개 쓰레기인데 네 개 쓰레기입니다 그거 아 이게 여기서 이 모드에서 쓸만한 아이템이 그거밖에 없어서 어 럭키스워드 나오면 럭키스워드 쓰는게 나아요 아 럭키스워드 쓰는게 나아요? 네 근데 뭐 그래도 모드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죠 아셨죠?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나왔는데 저희가 템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케이 방어건은 뭐가 제일 좋아요? 방어건은 여기서 나눠준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? 네 여기서 나눠준게 제일 좋기 때문에 어 어디 보자 제가 총 소매 4개일거에요 님들 자 네도에 별로 아 이거는 시청자는 못들어왑니다 예 다음에 시청자 이벤트로 한번 뽑을까 생각중인데 아 예 뭐 생각중이기만 하는거지 예 뭐 예 나중에 좋아요 저도 그러면 한번 옷을 벗고 옷이 좋아요 4곳 다 차죠 거의 오오 좋아좋아좋아 여기 쓰레기통 있으니까 쓰레기통 버리시면 되려 아 네 됐어요 아 됐어요? 이게 몬스터가 좀 세거든요 아 몬스터 소환되있어요 지금? 아니 아직 안되있어요 저희가 소환해야죠 이렇게 좋아 이 옷 끼는거 맞죠? 이 옷 끼는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좋아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이게 네도에 별로 저는 늑대를 예 사겠습니다 늑대가 뭐에요? 늑대 늑대 스폰 늑대 아 살 수 있어요 그것도? 예 에메랄드로는 못사나? 네 네도에 별로 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마리 선에서 교배를 시키 아 교배했나 이쁘니? 오 비싼놈이네 좋아 어 잠시만요 왜요 저 에메랄드가 좀 남거든요 럭키브룩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? 예 저도 교배하고싶어가지고 하 아 나 좀 아니다 어깨 제꺼 잠시만요 어 살았네 아 저기요 잠시만요 아 저기요 왜요 왜요 강하게 강하게 죽인거요? 아니 실수에요 와 심수실 와 인성보소 인성이 아니라 심수 와 아 저기요 아 여기서 터트리지마시고 좀 꺼지세요 알았어요 아냐 아냐 잠시만요 좋은 생각났어요 뭐요 여기 TNT를 터트리면 되네 아우 강아지 죽나? 뭐 개 저리세요 자꾸 아저씨 아니 몬스터 잡을때 터트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? 아니 어 아 아 아 내 강아지 아 아 개 아 저기요 네 강아지 자꾸 치세요 개가 저 안쳤어요 와 제가 이거 드릴게요 어디주세요 이거 자 그러면은 이정도면은 되기 때문에 인첸트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꿀팁 거미를 통합니다 거미 잡으면 아 아프네 자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 깠죠 네 다 깠습니다 어 다 깠기 때문에 네 뭐요 형 왜그러세요 아 근데 아파요 이게 지금 다이아로 그걸 살수 있거든요 어떤거요 그 황금사과 아 그러면 아 그래요 전 그냥 사과 먹겠습니다 저는 사과 33개를 챙겼습니다 자 사과좀 드릴까요 아 네 좀 드세요 자 보답으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열 열 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잡을 몬스터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잡을 몬스터는 예 뭘거 같아요 맞춰보세요 뭘거 같아요 저한테 말하는거에요? 예 어 저는 닭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닭을 한번 잡았어요 멍청하시네 네 네 돼지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될지 몰랐어요 이거를 아 왜요 좀 그냥 말하시면 되지 그냥 오세요 여기 올라오시면은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의 못배틀장이 있기 때문에 오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직접 들어가보니까 저희가 다 제작 갔어 오오오오오 뭐 이것도 제작하는데 한 2시간밖에 안걸려요 아 그렇습니까? 네 이 정도는 다 제작했대요? 네? 이거 전부 다 제작했어요? 당연하죠 뭐 이 정도 쉽잖아요 오오오오오 이런거 못하세요? 아 저희는 한 으오오오오오오옹 아 아 글로 가면 안되는구나 왜 이리로 왔지 내가 자 이리로 오세요 떨어진다 백하면 되기 때문에 야 근데 나 왜 강아지가 한 마리 밖에 안 남았냐? 다섯 마리 좋아 rabbit 가출 원래 강아지들은 정성을 들이지 않는 가출합니 니 근데 왜 머리가 없어요? 뭐야 나 머리 어디다 였어 뭐야 사가지고 가세요 저 살 돈도 없어요 이거 쓸게요 아 그래? 저희가 오늘 소원해본 몬스터는 소원 돼지거든요 돼지? 돼지가 존나 세요 진짜 한 번 바짝 한 번 써보세요 1대2 다이 다이 한 번 가보세요 아아 저기 도와주세요 어? 세금 맞아요? 아 뭐야 개 아파요 개악한데요? 님 피 다는 거 보세요 아 여기 피 많이 달긴 하네 아 잠시만 사가지고 이게 한 마리만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 열 명 소원하네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오늘 돼지를 좀 알 잡을 거여서 오늘 다 같이 삼겹살 파티 한 번 하셔야죠 시청자한테 삼겹살 좀 넘겨줍시다 네 자 그러면 한 번 제가 소원해볼까 한 번 싸워보세요 네 자 갑니다 힘포시 하나 딱 깔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바리 세 마리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스카이프가 삐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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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됐고 자 이거 제가 한번 소환해볼게요 엄청 많이 싸우게 어우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이제 성룡이랑 저랑 같이 해서 싸우겠습니다 성룡님 그거 터뜨리지 마시고요 아 터뜨리면 안 돼요?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한 다섯마리 둘 셋 넷 야 도와줘 나 도와줘 형 죽어 형 죽어 야야야야야 어 형 저 죽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아아아아아 도와줘 도와줘놨어 아 뭐하지 이거 컴트롤이 안되네 저 싸움의 신입니다 저 자칭 싸움의 야 나 죽어 자칭 싸움의 신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냐 다섯마리 아 왜 이렇게 사근데 욕해도 돼요 이 방송에서 아니 안됩니다 형 방송 욕해요? 안하자 아 진짜 나 욕하고싶다 요즘에 선비 컨셉 선비 컨셉 달리고 있습니다 아아악 아 뭐야 잡으셨네 한 마리 남았다 두 마리 남았네 그럼 제가 저쪽 잡을게요 마치 RPG게임을 하듯이 돼지가 이게 좀 세요 보셨죠 꺄아악 자 몇마리 잡을까요 형 그거 할래요? 뭐야 인신마리 소환하고 먼저 죽은사람이 네 아니다 아니다 안할래요 먼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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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죽은사람이 네 벌칙합시다 벌칙? 10마리 그럼 10마리 10마리요?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잠깐 게임으로 쓰고 있을게요 3 4 5 6 7 8 9 10 어 됐어요? 네 여기 가운데 보시면 보실거에요 이게 지금 서버가 좀 이상해서 멀리 가면 안보여요 깨모가 안돼요 지금 오케이 됐었죠? 네 황무산 하나 빨아주고 자 잠시만요 저 포션 자 준비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얘네가 오게 하려면 가까이 가거든요 네 네 가까이 가서 싸우죠 고 저는 도망치겠습니다 오오오오오 intention 어 저기요 예? 자 도와드릴께요 도와드리께 당일이 있어요 인성버서 두마리는 쉬워 근데 두마리는 쉬기 때문에 두마리는 뭐 아 저기요 저기요 아냐 아냐 어디갔어 왜요 왜요 저 여깄어요 저 여깄어요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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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인성버서 이거 뭐래 인성위요 저 가만히 있어 옆에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열 마리 잡읍시다 열 마리 잡고 강아지 어디갔어요? 네? 강아지 형 애완견 아 어? 야 나 죽는다 아 니들 좀 싸우세요 애완견 돌아가셨네 아아 뭐야 아아 왜 때려요 어? 어 저 안때렸어 안때렸어 아아아아 저 그런식으로 아 저 안때렸어요 뭔소리 하세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아아 아파요 아아 아파요 형은 사과가 많잖아요 전 없어요 뭘 깨는데? 다 네개요 아 그래요? 이거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뭐야 안죽네 결국 열 마리는 좀 쉬워요 저러게요 한 20마리부터 봐 아 좋아 아 뜨거워 아파 아파요 아 돌진게 했지 일부양 돌진게 했지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아앗 아니 이게 와 어떻게하면 배지한테 죽어요? 예 배지 못할 사람을 사지죠? 배지 귀여워서 죽이질 못하겠어요 아 그래 너무 귀여워 아님 예 벌칙 걸리셨어요 벌칙이요? 무슨 벌칙 갈까요? 그 벌칙 돼요 그냥 아니요 그거 뭐야 캠 캡인데 꼬치캡 아아 좋죠 그거 네 님 방송에 님 유튜브에 안 돼요 왜요 왜그래 아 왜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할까요 벌칙 없던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네 햄버거 쏘세요 쏘로 없겠어요 형 제가 아이스크림까지 보내줬잖아요 아 그러면은 노래 노래 부르는 걸로 노래 어때요 노래 형 네 여기서 지금 즉석 한 마리만 소원해주시구요 네 제가 잡으면 봐주세요 아 그럼 빠꾸빠꾸니 빠꾸빠꾸니 뭐예요 빠꾸빠꾸니 뒤이이이이이익 이거 어떻게 아그ordo 가능하죠 더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니콘니콘이를 영상을 보시면서 빠꾸빠꾸니로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할게요 그냥 아 안 됩니다 찍어서 보내주세요 어떻게 찍어요 그 나중에 따로 영상 찍으셔서 아 지금 하실래요 지금 할게요 형 제가 부금 lighting 보좋 으이잉 아ICH 쓰이이이이이이이익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심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습니까? 자 준비 시작 하면 되요? 뭐에요 할 줄 몰라요? 니 꾸니 꾸니 이렇게 한 번 썼다 내 마음에서 가서 니 꾸니 꾸니 이렇게 하셔야죠 아 여기요? 어떻게 할 줄 알았죠?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알잖아요 집에 가사가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빠꾸빠꾸니 이렇게 하시면 되요 내 마음속에 빠꾸빠꾸니요? 알았습니다 틀어주세요 그거 아 저한테 안들리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이게 준비 시작 빠꾸빠꾸 저한테 왜그러세요 빨리 하세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빠꾸빠꾸니 내 마음속에 빠꾸빠꾸니 시청자한테 욕먹겠네 아 아 여러분 아 X됐다 이렇게 해서 오늘 럭키배틀 제 친구는 본단 말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? 괜찮네? 저한테 욕먹겠네 어떠세요? 럭키배틀 되게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니코니포니 하는 바람에 아 예 터트려도 됩니까? 아 안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빠꾸라이블 럭키배틀 돼지잡기편 마치고요 재밌게 봐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뭐 영상 마치세요 뭐 어떻게 하실래 영상을 마칩시다 하나 둘 셋 뿅 Cobalt 요리를 자막 중 woo 입 j